지금부터는 정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선발인원을 가군에서 선발하며, 면접전형 중 기독교 학과와 실기전형 중 클래식 피아노 전공만 각각 5명씩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지원자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이상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 이상 응시한 자입니다. 정시 세부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수능전형입니다. 총 648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20%, 수능 8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면접전형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에서 8명, 문화예술학부에서 18명, 첨단 미디어 전공에서 비실기로 10명, 기독교학과에서 5명, 총 41명을 선발합니다. 수능이 70% 반영되며, 면접이 30%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실기 전형입니다. 총 118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과학부, 디자인학부, 첨단 미디어 전공은 실기 60%, 수능 40%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가군 문화예술학부 중 연극, 실용음악, 공연예술과 다군의 클래식 피아노 전공은 실기 90%와 수능 1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35%씩 반영하며, 탐구 영역 상위 한 과목을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활용 점수는 100분위입니다. 영어는 등급 환산표에 따라 100분위로 변경해서 계산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가산점 부여 현황입니다. 먼저, 인문융합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100분위 점수에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건대학과 공과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융합대학 중 컴퓨터 정보공학부 및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 10%, 나형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수능 총점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등급별 가산점수는 1등급에서 6등급의 학생에게 4점, 7등급은 3점, 8등급은 2점, 9등급은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합니다. 한국사 미응시생도 지원 가능하나 가산점은 0점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방법입니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40%씩 반영됩니다. 인문융합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예체능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며, 생명보건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융합대학 중 컴퓨터정보공학부와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융합대학의 글로벌경영공학부, 빅데이터경영공학부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을 공통으로 반영하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하는 교과목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생부 산출 시 교과성적 90%와 출결사항을 10% 반영합니다. 호사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사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사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 호사대학교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